서초순주 아이돌보미 사업에 대한 암매입니다. 베이비 마사지에 대한 교육입니다. 유아들에게 들려줄 음악 교육입니다. 종이접기 수업을 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유아들에게 들려줄 음악 교육입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우리 손주 돌봄이 교육받으러 와서 우리 손주 잘 보살필 것 같아서 너무 좋고 너무 감사했어요. 손주 돌봄이 교육을 받으면서 느낀 점도 많고 배울 점이 많아서 너무 좋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기회가 있다면, 시간이 된다면 또 여러 번 듣고 싶습니다. 서초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한나누입니다. 손주 돌봄이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 손주 돌봄이 지원 사업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25시간 교육을 받고 손주를 돌봐주시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서초, 손주 돌봄이 화이팅! 교육과정에 대한 안내입니다. 교육과정에 대한 안내입니다. 아멘